무장 제거 압축하다 죽어라 20% 패턴 절대 안 드네 한국형 슬더스를 보여주겠다 죽고 다시 한다 그것이 K슬더스 죽고 다시 해 화형 포식 상점은 좋은데 돈이 없네 죽고 다시 해 죽고 다시 해 죽고 다시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 6홀 나왔으면은... 깜두자. 베르벨. 지옥불떡상했다. 그리고... 깜두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클럭을 아플한테 주고 전체를 디펙트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아닌가 오버클럭이 그냥 안좋은건가 오버클럭이 그냥 안좋은거 같기나 오버클럭을 아플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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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클럭을 아플한테 줬으면 이면 이득인데? 굴두야 혼매를 하나 더 쓰고 사혈로 그냥 몸박이다 어디 해시계 없나 해시계 나오면 끝난건데 뭐 엘리트를 잡아야 해시계가 나오던 말도 나겠지 해시계 지금 지옥불이 너무 세서 엘리트가 알만한데 공짜로 저도 안 쓰는 악마의 영상 소금이 전체들 쎄서 소용돌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음? 에반가? 아니 좋은 것 같은데 사혈 1코로 쓸 수 있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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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론 딜 미쳤다 참하오 바리캐이더 있으면 바리스와 뭐 딱인데 밥 한그릇 뚝딱인데 약보 걸지마 임마 도개와 석 사열에 빠질거잖아 무감 같다 걔는 피도 몫을 대근 아니었을듯 아니 이거 카드 외적인 데미지가 왜이렇게 세? 아니 얘가 169디라고 얘가 410디라고 얘가 25디라고 아니 이게 자동사냥인가? 유물이 다하네 덕쎄 달려 덕쎄 달려 덕쎄 달려 덕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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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맞고 사망 어지간히도 충격적이었는갑지 무감절힘 영차화화광폭화 영차화화광폭화 무감각이 필요한가? 이게 힘들게 잡아야되네 이게 힘들게 잡아야되네 타격으로 잡아야되네 타격으로 잡아야되네 하지만 타격으로 잡아줘 한개 돌파 타격으로 잡아야되네 저준형 힘오르는데 해물삽니다. 덱 너무 쓸모없는거 많아진거같은데? 가격 밴. 부칼같은거 하나 주워가야겠다. 숟가락있으면은. 싸락이 좀 애매해지는데. 영체화 여러번 쓸수있으면 괜찮을거같은데? 음. 다시 돌아온 지오풀 뭐? 어? 이펙트 자택에서 건벌 이펙트도 집이 있나 근데? 이펙트의 작은 집 이펙트의 작은 집 그냥 뭐? 범이나 대충 때리면 이기겠지 안개 돌파 강화하는게 낫겠지 그냥 숟가락에 막히고 강화 안하는건 이펙트는 어떨까? 이펙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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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로 개굴 연구 뱅 양로 개굴 쿨조약 줘 아까 얌전히 쿨조약 먹었어야 했나 억수름이면은 저주도 아니네 그래도 상점가서 치울까? 치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반개 돌파 강호 날런다 비쌍 음 요! 으악 아클 금속화 마이너스1 회용일코 메턴 3타 방어디펙트 냉정함 저해용일코 메턴이 플러스에이 방어일이 이트로 디펙트 사기다. 뭐라구요? TTS로 들으니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듬속화와 비교하면은 디펙트가 좋다는 내용. 321 뭐? 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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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뭐? 검 방금 도네를 해석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보단 일반 쓰레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낫지 않나요? 빡 뭐? 일반이 쓰레기라고? 중뱅 켜놓고 운동하면서 끙끙대니까 동생이 뭘 보면서 이상한 소리내냐고 하고 갔다 중뱅은 이상한 방송이었던 것일까? 뭐지? 손에도 똑같은 사람 있었는데? 천생연분이네. 난고나 극복? 이제와서 영체가 없으면 어차피 수비 못하지 않나? 난관 따위로 수비가 된? 난관 따위로 수비가 된? 난관 따위로 수비가 된? 아이 썰.. 썰걸.. 아니면 서순 아니다. 뭐야 도대체 에서는 그냥 아니다. 그냥..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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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개발이거 아닌데. estudios 2t 일정 rd 4t 5t 4t 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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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t 7t 어 무감각은 괜찮으시나? 이펙트가 좀 발열 많을 것 같은 이미지가 일기다 나나가 지구로 오면 지구온난아 쿠쿠쿠쿤 언제 쳤거야? 요즘 애들은 텔레코비도 모르겠다 오쿠마 텔레토비 거기 더 있는 해님도 이제 나이 먹을만큼 먹었잖아 621 아싸 악마 영상 락형한 돌이면 잡았지 악형한 돌이면 잡았지 뭐? 어? 양로 양로 올려고 했는데 오스택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냥 심장전할때는 불안하다 에스카르 고 순수? 무적? 무적특? 무적특? 무적아님? 캐시개가비 가리무적 무적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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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꿀 심장도 교본이 힘써주면 별로 안 어렵겠다 하지만 교본이 교본이 뻘짓을 한다면 자태는 걷잡을 수 없다 교본차이 희강이지 아니? 범인은 창방 악형이야 연타 창방 창방이가 심장에 창 찌르려고 준비중이었구만 결국 가지백이네요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감사합니다 거지 아니 감사합니다 가지 아니 대홍차 아니 내 버퍼 버퍼가 또 1등 막았다 버퍼버퍼하네요 간다 치욕불 꽝 도졌다 발이 없음 오예 심장 허허 접채 근데 숟가락이 아직 트롤 할 수 있는데 뭐 트롤 해봤자 얼마나 하겠음 명체와 두개 사우라이 몇시점에서 끝난거 같은데 아 아 얼마나 하겠음 아 50퍼잖아 너 저거 저거 50퍼 아닐지도 몰라 어 뭐 범 왜 이렇게 아칸 김장이 아 에너지 안보인다 이즈 이즈 그런데 갑자기 가지가 완넘 그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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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